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또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어떤 변동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요 저런 거에 대해서 저런 자리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수가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내가 장기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빠지면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으면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면 더 기분이 좋고 근데 올라가다가도 힘을 못 받고 계속 빠지면 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위안을 삼을 수 있거나 혹은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좀 같이 들어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고 있다 셀트리온을 그러면은 뭐 그 밖에 또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언급을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면 최근에 실시간 추천주로 드림텍도 드리고 뭐 여러가지 또 드리면서 또 수익을 또 시원하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게릴라성으로 깜짝 이벤트 깜짝 선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연속 몇 개 은봉입니까 야 뭐 은봉 뭐 꼭 양봉이 중요하냐 은봉이 중요하는 아니지만 2주 동안 은봉만 계속 그렇죠 은봉만 2주 동안 계속 연속으로 좀 나타내면서 좀 주가가 좀 이렇게 하여튼 계속 흘러왔습니다 단기적인 파동으로 계속 흘러왔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단가적인 거 시세적인 측면은 단기 저점을 9만 9천원에서 10만원까지만 빠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좀 자리를 지켜줘야 어떤 중장기적인 시세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박스권 최근에 어떤 그런 박스권을 좀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고 있고 뭐 한데 당장에 박스권이고 뭐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들은 우상향 그림들은 자 보세요 자 박스권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또 지지받으면서 또다시 박스권 또 지지받으면서 또다시 박스권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안에서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라인을 좀 지켜줘야 이런 라인을 이렇게 지켜줘야 새로운 박스권을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희망사항인 거예요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림을 좀 가져라 하고서 희망사항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 오늘은 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일단 현재 시각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뭐 이 영상을 주말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금요일인 상황인데요 금요일 현재 이제 장 마감 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상승폭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줄곧 하락을 하던 종목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가 바뀔 때 타이밍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그쵸? 자 예를 들면 HLB 영상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안착을 하고 오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 안착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오일선으로 아래꼬리를 터치하고 가는 자리가 포인트다 거기가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못 사는 경우가 있죠 케어젠 이런거 살 수가 없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오일선이 꺾여버렸으니까 추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은 있으나 아 이걸 살 자리가 없죠 사실 사기 너무 힘들죠 이런거는 좀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잡아낼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오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 자 반대로 이제 제가 SK바이오팜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거긴 한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자 기관 투신 연기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매집은 해왔어요 계속 매집은 해왔는데 뭔가 돌파를 못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실리면서 돌파를 하겠지만 최근에 거래가 턴어라운드 되는 거래가 턴하는 이 시점에서 이틀에 걸친 토해냈던 그런 매물들이 지금 다시 여기까지 시원하게 회복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으로 확실하게 올라타 주고 그 다음날 시가 밑으로 빠질 때 접근을 해서 아래꼬리화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SK바이오팜도 이건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릴 거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히 또 어쨌든 그런 턴하는 그런 시기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포착을 해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셀티루니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격적인 금액에 대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9,000원 10만원 라인만 일단은 좀 잘 지지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추세를 바꾸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냐?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올라타주고 나서 그 다음에 5일선까지 꼬리를 내리고 올라갈 때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혹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제 뭔가 좀 시세가 바뀌고 있구나 돌리네 하는 그냥 기대감 정도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거를 좀 식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괜찮아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정말 괜찮고 지금 뭐 기쁨 추천주에 대해서 깊은 분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다 분석을 한 거니까 분석을 다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영상이 계속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 21선을 지지... 그러니까 겹지지라고 해요 21선을 지지받는 라인이기도 하면서 앞전에 어떤 저항 때 라인을 의미 있는 거래가 실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런 우상향 패턴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되고 거래가 실리고 새로운 박스권 이게 그렇죠? 기본 원리잖아요 기존에 저항받던 라인을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물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적인 거, 재무적인 거, 제가 모멘텀적인 거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한번 이런 단가가 좀 매력 있는 단가이지 않겠나 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고점이 22,300원인데 지금 22,150원까지 이번 주에 찍었었어요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을 한 번 더 돌파를 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공격적인 스타일인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인 건데 그래서 고점 돌파하고 뻗어나간다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단, 여기서 무너진다면 단기적인 고점으로 식별을 해서 좀 더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는 짧게, 손절을 짧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젠간 오르겠지가 아니라 못 가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테크윙을 접근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할 때는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다 전량을 나와버리세요 그렇게 나와버리시고 나중에 또 어떻게 좀 2만원이나 19,000원 라인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추가적인 시세에 거는 기대감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나아 머티리얼즈나 테크윙 이 정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둘 다 스윙 정도의 패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트로스가 일단 제가 지금 농화하는 시기는 금요일이니까요 장중이니까 캠트로스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잖아요 24%나 급등을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급등을 하기 위한 갖춰진 조건 뭐 매집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급등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찾기보다도 급등을 하고 나서 그 힘을 읽어서 그 다음 파동을 한 번 노리는 게 확률적으로도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단타를 치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은 맞는데 단타를 쳐야 되는 종목이 맞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자리가 바닥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자리가 가장 저점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고 그쵸? 여러분들 다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물론 모든 종목에 해당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은 그런 교육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나고 나면 꼬리예요 꼬리 꼬리 아래꼬리 지나고 나잖아요 우리가 매수한 자리를 지나고 보면 꼬리라고요 꼬리 꼬리예요가 아니고 꼬리 아니고 꼬리 지나고 나면 캔들의 아래꼬리 자리입니다 옛날에 아이큐어 같은 것도 보세요 시장 막 급락을 하니까 우리가 4만원 밑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지나고 나면은 꼬리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급락했을 당시에 아이큐어 수익 실현했을 때 자 보세요 아이큐어 신규 종목 추천해서 3만 9천 2백원에서 4만원에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시장이 빠지면 빠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인 것 같나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꼬리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런 자리 여러분도 딱 지나간 차트 보면 여기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급락을 맞으니까 너무 많이 아팠죠 그러면 급락 맞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지나간 차트만 놓고 펼쳐봤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서 팔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죠 여기서 팔고 싶어요 빠지기 전이니까 여기서 팔고 싶어요 빠지기 전에 여기도 빠지니까 여기서 팔고 싶어요 저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VIP 팬님들은 저랑 다 했잖아요 그렇게 6월 11일, 6월 24일 이날 보세요 이날 그림을 보세요 딱 꼭대기일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11일날 저 뇌물을 왜 표시했냐 그러면서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직접 다 팔을 하고 제가 매도 신호를 막 들였었던 때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 마이너스 7%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체감지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10%, 15%까지도 나오는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웠던 장이었습니다 저때는 근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팔건 팔아야 되잖아요 손실을 더 크게 보면 안 되니까 다시 사면 되니까 그쵸 저렇게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또 신규 저가 매수를 신규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당시에 대원제약도 우리가 상한가를 먹었었고 그쵸? 자 이날 며칠이죠? 15일날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15일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직접 언급을 좀 대놓고 드리고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월 15일날 급락 나왔었죠 코스닥 마이너스 7% 빠진 날이에요 자 그 다음날 15일날 급락 자 그 다음날 16일날 자리를 잡았죠 근데 거래를 보세요 이 캔들 대비 거래를 보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억울하게 빠진 녀석이잖아요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을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일날 적극적으로 우리 부회표 회원님들께 또 추천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빠진 놈을 잡자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6월 16일 6월 16일날 대원제약 17,100원에서 사셔라 17,100원 자 여기입니다 17,100원에서 사셔라 그 다음날 어때요? 사안가 가잖아요 매도하고 나오잖아요 수익 실현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것만 가지고 아 여러분들 보셔라 여기서 뭐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았냐 뭐 했냐 막 이렇게 말만 주구장창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맞죠? 대원제약 17일날 익절하셨잖아요 30% 이상에서 익절하셨잖아요 그럼 전날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부회표님들이 다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27일날 27% 이렇게 그렇죠? 대원제약, 동국제약, 진양제약 세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16일날 그래서 전부 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수익을 받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좀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 뭐 앞으로 뭐 그냥 뭐 영업적인 멘트로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시장들을 제가 좀 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하면 여러분들도 수익 내고 좋고 저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또 저 좋고 지금 그래서 일단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빠른 단타로 접근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자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회표님들 다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다 하셨고 캠트러스 98만원 수익 보신 거 43만원 수익 보신 거 포인트 엔지니라는 같은 경우에 너무 느긋하게 천천히 우리가 수익을 봤어요 두 번이나 매도를 잘 했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또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또 했고요 테스트도 좀 잘 가잖아요 지금 일부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좀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매도했던 그런 단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원하게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눈여겨보시라고 우리 부회표님들께 교육도 틈틈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 수 배웁니다 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할 땐 항상 마이너스인데 또 수익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저도 크게 배웠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실전에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이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빗대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조건이 갖춰졌고 왜 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 우리가 왜 배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또 추천드리는 종목 드림텍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또 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10% 가까이 우리 부회표님들도 다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다 같이 벌자고요 다 같이 저희만 벌겠다고 저희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어제는 드림텍이나 뭐 포인트 오늘도 포인트 일부 뭐 테스 현대공업 캠트로스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수익을 또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영상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뭐 트리어지 지금도 계속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른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시가 아래로 잡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최근 3일간의 하락 속에서 오늘 이제 다시 반등을 해주고 뒤집어주는 이런 그림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시가 밑에서 잡으면 됩니다 확정짓고 그 다음날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뭐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종목들 시장이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크고 사실 또 재미도 없기도 한데 그 와중에 또 수익 볼 건 또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을 많이 정말 많이 주고 계셔서 지금 답변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희가 묵인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음 뭐 이렇게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이제 VIP 가입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번호이고요 뭐 종목을 좀 더 달라 아니면 뭐 무료방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신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또 공부도 좀 해보면서 매매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할 수 있게 또 안내를 또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간 또 푹 쉬시고 다음 주도 또 힘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